안녕하세요 컴슬 존입니다 어 인터넷 연결이 갑자기 안 된대요 그래서 연락이 왔구요 어 제가 막상 가서 이제 해봤는데 안 돼요 혹시 몰라서 사양이라 뭐 드라이버 같은 걸 다 파악을 했는데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랜카드 드라이버는 삭제 했다가 재설치까지 해보고 다 해봤어요 결국은 usb 무선 랜카드 까지 연결을 해 봤는데요 역시나 안되더라구요 그러면 이쯤 되면 대부분 윈도우 손상으로 판단을 하죠 저희도 마찬가지에요 어 다행히 백업 디스크에 모든 자료는 다 넣어 놓으셔서 뭐 이제 백업할 필요는 없었구요 어 곧바로 윈도우 설치를 하는데 설치가 안되요 어 아예 먹통이 되구요 음 그래서 이제 두가지죠 메인보드 고장 이나 아니면 저장장치 고장 그런데 저장장치도 저희가 임시로 하나를 달아 봤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안 되요 결국은 메인보드 고장 이었구요 어 고장난 메인보드 는 이렇게 바로 분리를 했어요 다행히 동일한 메인보드 가 있었구요 바로 현장에서 교체까지 해드렸어요 이후에는 설치가 제대로 됐구요 어 확실하게 해결이 된거죠 음 아무리 컴퓨터 컴퓨터 수리 쪽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렇게 부품을 교체하면서 해볼 수 밖에 없어요 뚜렷하게 어디가 고장이다 나오지 않는 이상은요 설치가 끝나고 곧바로 인터넷은 연결할 수가 있었구요 이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죠 혹시 몰라서 이제 성능 체크를 했는데 어 처음에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바로 안정권을 접어 들었구요 어 지금 보시면 이제 메모리 쪽이 4기가 라서 조금 부족한 감은 있는데요 뭐 일상적인 사무용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8기가 정도로 맞춰주면 좋겠죠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 드렸어요 하고 I 하고 하고 하고